아저씨 방송 아무도 안 봐요? 제 짭 같은데 손님 한 명 제 짭 같은 게 승률이 집애자예요 누구? 미아 친구 미아 친구 승률이 높다고? 집애자라고 아 애자라고? 그럼 짭이네 오케이 믿어보자 근데 아직은 시즌 초여가지고 확신 못해 채팅은 없이네 오라지 보니까 안녕? 야 올라가 저거 보니까 채팅으로 쉬잖아 오래 올라가 아 깨져? 그거 먹고 와 먹어도 돼 있네 안 먹을 거야 알았어 안 먹어도 돼 루이스 온다 루이스 결승 왔다 아 기다려봐 나 꺼냈다 뽕뽕 어머 미안해 의식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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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의식이야 예? 쫓아오냐? 모르겠다 안 쫓아오네요 오케이 알았어 가자 봐봐 립먹고 있잖아 오케이 확인 여기도 왔네 왔구만 딸 수 있어요? 아니 방이야 제 방로 있어요 저거 생각해보니 그랬지? 음 좀 피가 많네 절 힐 맞췄는데 저 5번 갈게요 오케이 어차피 호자리를 그걸로 보니깐 땄다 공 공 뭐냐 공트릭시 가보자 루이스 2차 확인 루이스 여기 있을 거야 암 암 암 암 루이스 여기 있다 나 죽었네 루이스 나이스 래리.. 래리 없냐? 죽었구나 래리가 딱 쿨이었어 방금 쿨 돌았는데 저 죽었네 아아 루이스 안된대 아 뒤엔 아깝다이 아깝다이 철에서 공을 타야돼 어우 방금 거 아까웠다 잠깐만 루이스 따라간다 여기로 갔네 오마이갓 일로 오지마 여기 오지마라 안녕 키린 안돼 와 이거 와 저거 싫어? 이거 싫어? 와 키린을 잡네 잡힌거임? 어 키린 썼는데 잡혔어 스파이어이 이거 루시가 궁 깔아줬으면 됐는데 루시야 궁 써 왓렬이라아 왓렬이라아 뿅 가보자 음.. 계속? 가보자 빨리 핀래 Pull 툭 어콜 야 그냥 그러고. 어 그거도 돼. 나이스. 어 나이스? 나이스? 올바로 파는? 아 잘했어. 잘했어. 넌 잘했어. 오히려 내가 못했지 이건. 까놓고 얘기했어. 한대인데. 리얼 실패인데. 너무 화빵네요. 클립은? 어. 피 한 200 남았는데. 어 그럴 거 같아. 내가 욕구멍을 못 맞춘 탓이오. 잠깐만. 저기 익은 딜이네 그러고 보니까. 저 피장파장. 잠깐만. 아 이거 리셀스 스프린터 또 파. 어 괜찮아. 닥태도일에게 정보해야겠잖아. 아니 이거. 유치하기. 올라간다. 약하자. 백도어. 어 백도어 가야돼. 백도어 정말 좋아. 백도어. 클립. 잭이다. 잭이다. 무시해. 그럼 저 2번 갈게용. 어. 오. 거의 개 출혈이 뭐냐. 구 썼어. 오. 거기 가. 나이스. 나 금방 따라간다. 3초. 기. 버텨봐. 오빠. 일단. 다 땄는데. 아. 우와. 그래도 하나 땄습니다. 와. 1평 히브리 안나가? 예. 제 평타. 제 평타 그게 없어요. 쓴 딜이 없어요. 와. 루시 그 와중에 잘하곤 있네. 정말 평타가 아니고. 차라리 낙화를 썼어야. 이건 내가 좀 초반에 솔직히 내가 못했다. 하나 공개. 이게 좀 아쉽네. 내가 좀 반성해야겠다. 이거. 아. 이거. 너 림 먹고 커. 내가. 얘 한 번 더 주고. 뭐야. 미치. 오빠님. 잠깐만. 괜찮아. 여기 있네요. 오케이. 확인. 미안합니다. 아니야. 나. 둘이 여기 있죠. 아니야.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돼. 미안합니다. 잠깐만. 아마. 트리시. 둘 다 하네. 가자. 가네. 살면 됐지. 그럼. 살면 됐지. 저 꿀립 내가 먹어야 된다. 김 살죠? 어. 사. 살아. 난 살아. 오지마. 안 오는 걸 추천한다. 근데 나 키면 저 친구 못 갇히죠? 왜. 잭이야? 예. 오케이 오케이. 나 의식 속 일로 올라간다. 잠깐만. 아. 아. 미안해. 난 그동안 4번 갈게. 걷어봐. 못 버틴. 어. 오케이. 카드는 존나 아프네. 바를링은 안 찍은 것 같고. 27. 쉿. 왜. 나머지가 어디에 있을까? 여기있네. 거기요. 어. 2번만 깨면 되는데 말이야. 나. 어. 뭔데 너 뭔데. 이건 뭔데. 보너스. 그리고 5 플러스 1. 루이스다. 사라져 시려! 미안해! 얍! 루이스 오케이 오빠 죽으면 안 돼요 안 돼!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나도 금방 따라갈게 봐봐 간다 간다 완벽하다 빠스트리 좋아 뭐든 건 계획대로 어느정도 괴도 안에 들어왔다 플레이가 근데 저게 갔네 다 사이케라 에바 똥케 상향 줘 양심 뒤졌다 지한 리얼리 아 에바가 똥캔 건 너희들 손이 똥이라서 똥인건데 아니 그냥 양심이 터진거야 뭔소리라 아니 그러니까 에바 똥캐라는 새끼들 똥이랑 쫓아니까 잠깐만 이거 숨자 이거 수호 시야가 커져가지고 좀 위치하게 아! 띄워주지 와! 띄워주지 은신쓰고 나 적진간다 나 살았어 간다 적진으로 가야돼 이거 최대한 멀리 최대한 멀리 최대한 멀리 사라진다 사라진다 아아 투플렉스 사이클론 오케이 자 내가 살았어 내가 살았어 내가 살았어 어머! 뭐가 갔죠? 아! 두 마리 갔네 와 망원이 형 두 마리가 오늘? 괜찮다 이득이다 그니까 이득이야 어 이건 이득이야 괜찮아 여기나 저기나 조합은 비슷해 리얼 딱 같은 수준의 조합이라서 해당 해당 RP 때 걸 받는 조합이라서 야 한번 이거 왜? 수호 가볼래? 수호 시야 넓어졌잖아 어째? 맞춰볼래? 일단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생각하지 이거 먹고 트루퍼 위치하고 갈 준비하자 해봐야돼 이거 패치후에 왼쪽 왼쪽 달려 왼쪽 당장 왼쪽 와 왼쪽 바로 간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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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드센티넬을 딱 먹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가면 어 먹었어 오케이 아 벽고 괜찮아 오른쪽은 시선 끌릴거야 이펙트가 돈 충분하잖아 가보자 백원 모자라요 백원? 박스 어 어 박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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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와 그냥 와야돼 그냥 와야돼 이거 잠깐만 잠깐만 3 빨리 간다 내가 먼저 갈게 출발 어 가야된다 레츠고 투 찍어라 레디 나이스 나이스 너 튀어 넌 튀어 튀어 뭔지 나이스 좋아요 되네 충분히 되네 굿 굿 굿 얼마나 좋아 네 굿 굿 istani 택 굿 엇 네 equ 이제 너, 너 마음대로 해 운영은 집 가는 척하고 오케이 나 달린다 나, 나 의심이야 나 짐 의심했어 나 너, 너 따라간다 에, 에 봐 여기 으흠 박스 죽어야겠다 루이스 여깄어 루이스도 간다 확인해라 아냐아냐 오케이, 루이스 있다가 오케이 좀 이따 갈게 좀 이따 루이스 어 하나 없, 하나 없애야돼 응 1킬 알겠어 소제분들 타워 하나 터지고 나서 망하네 잠깐만 우리의 데스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망할고 이제 내가 갈 김 갬 오오 lieu특ètement 루이스 안 부인다 루이스 기방이네 조심해야겠다, 이거 어 오오오 뭔가 이탑한데? 나 파로 갈려. 여기 채소 없어 애들 도와야 돼. 어 막을 준비해 기지 아마 루이스 갔을거야 나 때문에 저거 딱 가 이따 이겼어. 내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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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내가 백도원 가가지고 루이스와 기지로 갔을걸 여기 있네 네 응 야 그냥 무시해 무시해 나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내가 갈게 괜찮아 응 전략에 듭니다 인정 루이스가 그 와중에 원술을 빨았죠? 괜찮아 내 할 뻔 아니야 3초 빨리빨리 승리 굿 흐흐흐 용 간만이네 이거 이 맛에 하지 오랜만이야 애초에 이 조합 이 맛에 하는 거 아니야? 그치 수고 뽕에 하는 거지 솔직히 이건 수고 따른 뽕에 얌 얌 얌 얌